어? 어? 나 잘못 갔다! 아휴... 와... 안 됐는데? 여기가 과리엔의 밤거리! 왜 안 돼? 오이스터맘! 룰로바나나랑 브라젠 하나! 종화젠도 궁금하네요? 그럼 종화젠 해! 진짜 먹고 싶었던 두 개! 마지막에 귀여워? 응, 귀여워! 여긴 사람들은 거의 원주민이야? 거의. 너무 배불러요... 호잇! 아... 저 또 못 때문에 줄 서있는 거야... 아 몰라, 줄 서서 먹는 거 제일 싫어! 야, 빵이 줄 서고 있는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아... 여기는 야시장인가요? 그거 샤넘버는 봐, 샤넘버! 아아아아... 샤넘버는 줄 서있어! cellenceen Innovative Korean 16살 김국순 대만 미쳤니? 믿었지, 믿었지! 엄너버는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나 망고는 유나이빙 안 먹어... 왜? 난... cer분 난 류토... 류토 탕 먹을래 류토토 sponsors 너는 뭐 먹어? 망고 먹는다면서? 너 부자잖아 괜히 사치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사치야 이거? 맛있어 이거 그 시즌 마야의 그런 맛이야 한국 사용자 진짜 2명, 3명 하나만 먹어 그것도 우리의 습관이라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페이프 인기 많다 BTS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아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우리 내 애들은 어디 가야? 지금 도착하지? 나도 화장실 자꾸 울지 않아 나도 몰라 가자 좋아 같이 같이? 아 더워 손 막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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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약올리네 일부러 비슷해 보이는 숫자만 있다 26 20 20 쓰바 에잇 남의 걸 왜 긁어 궁금하니까 안 됐으니까 갔겠지 야 우정산 니네 이렇게 몰라니까 그렇게 아니 아 안 됐으면 안돼 아 어 가져다 언니 오 오 좋은 아침 티! 빠이빠이! 빠이빠이! 후잇! 우리 지금 어디가? 티 먹방에 가게. 야 오늘 날씨 좋다. 마, 오늘 없으면 어떡해? 닮았어. 와우 노고 오우 대체 생크름 веч 안녕 1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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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이거 줄게, 너의 남편 냄새 장난 아니네 깔끔하게 만들어 나 진짜 이런 김밥 좋아해 삼겹살, 돈까스 이런 거 들어있어야 맛있단 말이야 대박 이거 스팸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삼겹살 와 엄청 맛있어 매운 터키에 매운맛 들어가면 바로 느껴요 이게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 나는 떡볶이 귀신이니까 그래 떡볶이 확인해봐 맛있다 진짜 한국 떡볶이 맛이랑 똑같아 대만에서 먹을 그 대만살 떡볶이 아니야 그래 김밥은 여기다 먹어야 돼 그렇지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팸깃밥 그냥 먹을까? 그냥의 맛? 또 샤오방구 하나 들어있어서 상큼하기도 하고 아까 그 짜고 달고 느끼한 쪽에 상큼하고 그런 게 잘 어우러져 있어 만족스럽다 어? 완십? 아니야? 완십 투왈럭 맞아 투왈럭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그래 막 이렇게 되니까 우주 아무튼 파도가 너무 세니까 해양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면 가죠 우와 야 다음 가슴 예쁘지 야 니가 좋아하는 소리가 많네 동구고.. 귀신이.. 귀신이 머리 잘 안아줬으니? 그래? 이거? 이게 뭐예요? 야! 수영 절대 못한거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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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밥 주면 3,000원이래요. 1,000원이래요. 1,000원이래요. 어때?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진짜 점프하고 싶은 색깔이야. 그렇지. 몰라. 가야지. 와 대박 멋있어. 와 대박 멋있어. 돌아가세. 비도 많이 와요. 이 터널이 1,000원이래요. 이 터널이 1점 오라고? 아니야. 가는 곳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 오오오. 야. 오오. 가자. 이거 먹어도 되나? 몰라. 몰라. 형 친구하지. 어? 프레시 라이브. 핸드폰으로 해봐. 가보자. 해가 될게. ㅎㅎ ors Everything. phi이스는 안뇨왔다. 중앙 bulun couch, 비주얼 앙 부처voll용트 시켰lu Shouldroba 시작. chem tells Fly. 어钟화. 비주얼 앙 불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 Menu Card 숌나무와 물을 الرArEaiail. 오! 셀렐동! 다 다 돌렸어 바닥에 빠져버렸어 바닥에 빠져버렸어 바닥에 빠져버렸어 바닥에 빠져버렸어 이거 장갑 여유? 아니 그냥 비오는 거 나는 산초만에 가볼게 산초? 기러할게 조심해 맨날 비와 맨날 비와 재밌었다 맛있어 그런거 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우리 아까 가오로우 할 때 먹었던 거 아냐 얘네? 뭐가 다르냐? 보너 조심해 그러니깐 나 무서워 나 그냥 바다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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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고르면 기분 좋은데 뒤에 있는 거 알면 아 이제 보기 싫어 입버그를 보고싶어 소프트 소프트 너무 좋아 요즘은 바다 닦아 바다 닦아 바다 닦아 바다 닦아 바다 닦아 콜드폴른데 오트밀 라떼 예쁘다잉? 땡큐 예쁘다 수게 수게 바이바이 수게 신박고 콘텐츠 신박고 신박고 있니깐 스포이넛 수게 Fat 후 수박